안녕하세요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원 시내버스 100번대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어요 이제 카메라 켜봤어요 어 먼저 앞에 있는 이제 버스 100번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100번 버스 거든요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산 해운중에서 출발해서 대방동 창원대방동까지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어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 지은 야구장이 있는 해운구청 있는데 야구장 있는데 NC 마산구장이죠 어쨌든 간에 거기 이제 창원에 이제 그 새로 생겨 가지고 에 이제 거의 다 완성되어 가지고 이제 새로 지어놨거든요 거의 깔끔하게 그 그래 가지고 이름이 창원 NC파크 마산구장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잘 지어놔가지고 너무 좋더라구요 어쨌든 거기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구요 예 그게 운동장이긴 한데 공소운동장이긴 한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야구장으로 바뀌었죠 예 예전에는 공소운동장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야구장으로 바뀌었죠 그 야구장으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에요 마산에서 예 창원에서 당연히 이제 운동장 가는 건 똑같구요 어쨌든 이 버스가 있는 곳은 좀 버스가 많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운동장 야구장에서 이제 합성 가는 버스 중에 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진해 가는 버스 한데 창원 가는 버스 이제 100번 말고 창원 가는 급병버스 한 데 있고요 마산역 순환 버스 한 데 있고 이제 호개로 가는 이제 안성적으로 가는 53번 버스 한 데 있고요 예 이렇게 총 있어요 총 이제 합쳐서 한 5대 인가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좀 작긴 한데 101번 입니다 좀 작아서 그렇지 101번 버스 맞구요 작아서 그렇지 101번 버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01번 같은 경우는 창원 이제 월요 아파트에서 출발해서 창원 대방 그러니까 창원이 아니고 이제 마산 월요 아파트에 출발해서 대방동 종점까지 가는 버스구요 지금은 이제 벗겨가 덕동 창원까지 가기도 하구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근처인 이제 무학여구 쪽으로 오는 버스 중에 하나구요 저희 집에서는 101번 타면은 창원 테크노파크 입구 말 그대로 이제 창원 종합터미널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구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이제 터미널 두 군데 가는 버스에요 마산 시외터미널 창원 종합터미널 총 두 군데에 터미널을 가는 버스 중에 하나에요 101번이 어 103번도 있긴 하지만요 여기 좀 작아서 그렇지 그리고 이 101번이 참 좀 이제 좀 나올 때가 좀 좀 신기하기도 한데 약간 막 신기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올 때가 좀 좀 특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들어갈 때는 분명히 이제 들어갈 때는 변화는 문제없이 들어가는데 근데 나올 때는 꼭 거기 이제 지나서 한번 유턴을 하고 나옵니다 유일하게 참 참 좀 좀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타봐서 아는데 이 버스가 참 이제 그 두 대 쪽으로 이제 들어갈 때 대원동인가요 대원동 쪽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 대원동으로 들어갈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올 때는 항상 거기에 항상 들렸다가 나와요 거기에 항상 이제 들렸다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올 때는 농협 기술센터 잠깐 들렸다가 한바퀴 이제 유턴을 하고 이제 출발 유턴을 하고 이제 다시 마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죠 이게 좀 특이하다기보다는 이제 나올 때만 조금 그래 들어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창원 갈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제 마산으로 이제 나올 때는 한바퀴 꼭 돌아서 나온다 한바퀴 그러니까 한바퀴 돈다기보다는 이제 나올 때 중간에 유턴을 하는 거죠 유턴하는 시내버스 중에 하나죠 창원에서 유일하게 어쨌든 다른 버스들은 다 유턴 안 하거든요 유턴하는 버스가 있긴 있죠 이제 시내버스 중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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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선도 하긴 하는데 유턴하는 버스가 있긴 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없을 거에요 있어도 뭐 거의 소수 거의 이제 작쪽 거의 짝쪽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몇 대 안 되는 거죠 예 그거 있어도 그 다음 버스 이제 10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 불모산 종전까지 가는 버스 바뀌었어요 이제 이제는 이게 중간에 이제 그게 돼가지고 중간에 이게 10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산 원령 아파트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아마 이것도 아마 바뀌어 가지고 이제 덕동 차고 집까지 가기도 하기도 하는 거 같죠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덕동에 마산 쪽에 덕동에 차보지 공용차로기도 있어 가지고 거기 대부분 다 갔다가 와요 오는 버스지 많아요 여왕 아파트에서 출발하는 이제 버스 중에 하나고요 불모산 종전까지 가는 버스 중에 하나에요 창원 쪽에 그리고 이제 10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차원 소답시장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북동 공설 시장인가요 어쨌든 간에 거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바퀴 딱 돌고 나와요 거기 안으로 시장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게 진짜 좁거든요 자체가 차가 거의 한 달 밖에 차가 거의 한 달 밖에 못 다닐 정도로 길이 좁아요 그리고 양쪽에 한 차선씩 있는데 그래도 이제 거의 차가 한 달씩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시장 안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시장 근처다 보니까 그래서 100번하고 같이 가는 버스 중에 하나에요 창원 소답동으로 갈 때는 소답시장 쪽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100번하고 같이 가는 버스 중에 하나에요 그럼 출발하는 데가 거의 비슷해서 102번 같은 경우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출발하면은 이제 100번 같은 경우는 야구장 회원구청 야구장에서 출발하죠 어쨌든 간에 거의 비슷한 이제 거의 근처에 출발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 다음으로 103번 인데요 10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월영동 당연히 월영동 아파트에 출발해서 이제 대방 동서아파트 대방동 이제 동서아파트까지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차원 종합터미너로 가는 버스가 되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십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창원 종합터미너로 가는 버스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원래는 어디로 갔냐면 이제 창원농사무시장 쪽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창원에 계신 분들은 농사무시장 어딘지 아시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창원농사무시장이 어딘지 잘 모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창원농사무시장이 어디냐면요 창원 이제 그 어디 쪽이냐 아 차동사고에 딱 지나서 그 이제 종합터미너로 못 가서 하나 있어요 거기가 유남주유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남주유소를 못 가서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농산물시장 쪽으로 가는 지금 농산물시장 가는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214번이 있습니다 창원에 214번 근데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한 바퀴 딱 한 바퀴 란다 막 그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굴 같은 거에 굴다리 같은 거처럼 뭐 거기는 이제 좀 지나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또 내려오는 이러니까 말 그대로 막 올라가 마치 놀러권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나 뭐 그런 느낌이 나요 거기가 약간 오르막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거기가 처음에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오르막 거기가 올라갈 때 오르막이다 보니까 오르막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니까 내리막길 확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아무튼 그쪽으로 가는 버스였는데 이게 이제 개편이 되면서 노선 자체 일부가 좀 이제 변경이 되면서 농산물시장으로 가는 103번이 이제 창원종합터미널을 가게 되었죠 네 어쨌든 이제 여기 오시면 좀 알아야 될 거 같은 정보아서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려요 원래는 이제 창원종합터미널 가는 버스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래가지고 시티세븐을 해서 이제 창원 이제 시청 근처까지 가는 버스로 알고 있어요 그냥 시청 쪽으로 가긴 가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니까 갈 때는 거기서 내리면 이제 시청으로 가서는 못 내리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이제 정우상가 한소병원 근처에 내셔서 이제 걸어가셔야 되고요 이제 아무튼 이제 그쪽으로 가는 버스고요 그 다음으로 105번 버스가 있는데 이제 사실 103번 다음에는 다른 버스가 한 대 더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버스가 없어가지고 이제 지금 105번은 바로 넘어갔는데 원래는 이제 104번에 한 버스가 있었어요 그 104번에 한 버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104번 버스가 없습니다 100번하고 합쳐진 상태라 현재 100번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이 104번 같은 경우는 이제 100번이랑 같이 이제 운동장을 왔다갔다 하는 버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노선 자체가 또 이제 변경이 되고 합쳐지면서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폐지가 돼버린거죠 만약에 노선 자체가 아예 없어져버린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104번이 이제 100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예요 어쨌든 아마 100번하고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차원 대방동까지는 아마 갔었던걸로 제가 기억하는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버스에 104번 다음 버스에 이제 105번 말씀드려요 10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령아파트에서 출발해서 여기 있는 버스 중에 110번을 제한 모든 버스는 대부분 다 원령아파트에 다 출발해요 110번을 제한 전부 다 원령아파트에 출발하고요 이제 대방동까지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 유일하게 이제 마산에서 이제 이 버스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도와다니는 버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초, 중학교 다 도와다니는 이제 말 그대로 스쿨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쿨버스 개념처럼 막 그런 느낌인데 진짜 웬만한 이제 학교도 다 도와다니는 거 같아요 창원에도 뿐만 아니라 마산 뭐 여고라든지 뭐 이제 중앙고등학교, 제2여고 뭐 뭐 해원초등학교, 뭐 뭐 봉독초등학교, 양독초등학교, 뭐 이제 구안고등학교, 뭐 창신대학교 구안고등학교, 뭐 이제 창신대학교, 뭐 창원여중, 뭐 뭐 이제 명소초등학교, 뭐 중앙고등학교, 뭐 거의 웬만한 이제 초등학교 다 도와다니는 버스예요 얘가 저희 이제 마산에서는 그래서 이 버스를 타려면은 이제 웬만한 이제 그 뭐죠 아침 시간하고 이제 애들 학교 마친 시간은 거의 피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버스가 이제 이 버스 자체가 워낙 인기가 많을 정도로 너무 애들 학생들은 너무 인기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 버스가 아무래도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웬만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도와다니는 버스 중에 하나인데 저희 마산에서는 그래서 통학버스로도 불리기도 해요 이 버스 자체가 워낙 학생들이 워낙 많이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거 같아요 저도 이제 버스를 타서 알아요 타봐서 아는데 와 웬만해서는 딱 그 학교 이제 학생들 마친 시간은 타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예요 너무 많이 타니까 학생들이 네 진짜 너무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타는 시간은 이제 제외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학교 시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하고 학교 시간을 제외하면 괜찮습니다 웬만해서는 조금 힘들긴 하는데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멀미가 좀 날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막 돌아다니까요 중간에 돌아다니는 너무 많아요 105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이제 타실 때 105번 타실 때 웬만해서 마음에 준비하시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음 버스는 106번 버스인 이제 이거잖아요 106번 버스 106번 버스인데요 이제 어 말할 때 106번 버스인 아 이제 다음 버스는 106번 버스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말할 때 좀 이상하겠네요 죄송해요 아 이번 버스는 106번 버스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해운중학교 아 제가 아까 말할 때 전부 다 이제 110번 제외한 전부 다 이제 웬령 아파트에서 온다 했는데 106번만 웬령 아파트가 아니고 해운중학교에서 오는 것 같아요 100번하고 106번을 제외하면은 이제 100번을 106번 110번을 제외하면은 이제 모든 버스 다 이제 웬령 아파트 얘만 얘하고 얘만 해운중학교에서 오는 버스고요 어 100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평원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창원종합터미노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예요 이제 유일하게 101번하고 갔고요 아마 나올 때도 아마 이제 100번이랑 똑같이 아 101번이랑 똑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이제 둘이 같이 아무래도 오는 버스다 보니까 101번하고 102번하고 둘이 같이 오는 버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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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코스가 거의 비슷해요 둘이 가는 곳이 그래서 이제 101번하고 106번하고 이제 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나올 때 이제 마산으로 올 때는 항상 거기 두대대동 지나서 농혁기술센터 딱 그거 있는데 거기 정장 들렸다가 이제 유턴하고 이제 유턴해서 다시 한 번 더 맞은편에 있는 농혁기술센터 정장 가가지고 오는 거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유턴할 때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 노선 이 두 노선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별 문제 없이 유턴 안 해요 유턴하는 노선도 있죠 대부분 그 다음 버스는 107번이고 이제 좀 짜가지고 101번처럼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107번 맞고요 이게 기역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칠 자체가 제가 10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령 아파트에서 출발해서 불모산 종점까지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네 이제 유일하게 이제 초등학교 는 안 가 어 초등학교 안 가 뭐 이제 중학교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그 공장단지 가 있는 곳으로 많이 가요 그 이제 세월 셀럽템 허성중공업 세월제강 지성큐엔템 뭐 두산엔진 뭐 어쨌든 간에 네 창원쪽에 이제 거의 공장쪽은 거의 다 가는 버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창원 이제 공단으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일 거예요 107번 자체가 마산에서 그 다음으로 107번말고 이제 112번도 한데 있고요 여기는 지금 없지만요 112번도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네 요도버스들 많아요 제가 나머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나머지 이제 112번하고 704번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100번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107번 타면은 이제 마산 신세일 백화점을 타게 되면은 이제 창원 이마트까지 가니까 이제 이걸 타고 가면 거의 3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30분까지는 안 걸리는데 거의 한 25분에서 26분 정도 걸려요 26분? 네 거의 27분 정도까지 걸려서 30분까지는 안 걸려요 그래도 기본은 30분은 잡죠 버스 안에 30분은 아무래도 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아요 그 다음은 108번 역시 대방동 종쪽까지 가는 버스고요 이제 월영아파트에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창원역으로 가는데 창원역으로 갔다가 이제 팔룡중학교 쪽으로 나와서 이제 창원종합터물로 가는 버스 그쵸 좀 다른 거 같아 좀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창원역을 들렸다가 창원종합터물로까지 가는 버스다 보니까 버스가 좀 예 그리고 창원병원까지 가는 버스고요 뭐 이제 뭐 딱히 108번은 뭐 다른 거 소개해 드릴 게 없네요 그냥 뭐 일반적인 시내버스 중에 하나고 예 그런 거 같네요 그리고 10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제 도계초등학교 쪽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뭐 대방정정정정까지 가죠 마산 이제 마산 원래 아파트에서 신세대백화점 이제 보통은 다 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버스 중에 106번하고 102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은 대부분 다 신세대백화점 가는 걸로 다 있고요 100번은 이제 야구장 운동장으로 가고 이거는 이제 6호행장으로 해서 이제 저희 집 근처인 무왕역을 쪽으로 오는 버스고요 해운일 쪽으로 해가지고 10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해산다리 마산의 폭마산 시장인데 그쪽으로 가는 버스고요 10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중사골이라고 이제 그 해운초등학교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버스 중에 하나예요 서울 걸고 가는 버스예요 이 녀석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100번하고 뭐 103번 105번 101번을 제외하면은 아 100번하고 101번 103번 105번 110번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신세대백화점 가는 버스네요 그리고 1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안개초등학교에서 청소 아파트 까지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이제 원래는 창원역을 갔었는데 이 녀석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창원역이 아니라 창원 테크노파크 입구 말 그대로 101번하고 103번하고 똑같이 가요 거의 원래는 창원역을 갔었는데 이것도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중간에 바뀐 노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원래 목적지하고 또 아닌 곳으로 바뀐 게 너무 많아서 네 좀 노선 자체가 좀 저도 헷갈리네요 많이는 아닌데 가끔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간에 안개초등학교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창원 청소 아파트까지 가는 거죠 안개초등학교에서 이제 3개 쪽으로 가는 버스에요 이 버스가 마산에 3개입니다 김에 아닙니다 마산 창원 마산 3개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쪽으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에요 이 녀석과 같은 종종 가는 버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2번하고 251번이 있어요 그거 그 노선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 드릴게요 이제 자 이제 정확히 제가 얘기해도 이제 정확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고요 혹시나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제 모으시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댓글 보고 확인을 하고 이제 답글 남겨드릴게요 항상 뭐 확인하는 게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남겨주세요 많이 많이 그러면 이제 제가 100번 영상은 여기까지 리뷰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구요 이제 다음번에 111번 때부터 해서 164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빠이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